나무 잘못 잘랐다간 지역정치가 뒤바뀌는 영국. 한승동 에디터. 이달 초 영국 지방의회 선거에서 보수주의자들이 대패했다. 많은 지방의회 의원들은 중앙정치 탓을 했다. 예컨대 이달 4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전임 리즈 트러스 총리 때의 감세정책과 보리스 존슨 총리의 파티게이트 등의 여파에다 물가급등으로 지난해 10월 집권한 리시 순액 총리의 보수당 성적이 형편없었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해 집권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보수당이 거의 모든 의석을 잃은 플리머스 지방선거에 보수당의 참패를 부른 것은 중앙정치가 아니라 그 지역 관심사들, 특히 나무를 함부로 자른 탓이 크다고 이코노미스트가 22일 전했다. 이 잡지에 따르면 지난 3월 이 도시 보수당 정부가 어둠을 틈타 도시 중심부에 있던 나무 110그루를 잘랐다. 1,270만 파운드짜리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였는데 지역민들이 그 일로 불가치 화를 내면서 시의회 의장이던 보수당 대표를 낙선시켰다. 투표소들에서는 여전히 분노가 끌어오르고 있어서 보수당의 어느 시의원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에 나무들을 그리고 있다면서 그것이 표밭을 바꿔버렸다고 bbc에 말했다. 벌목은 지금 플리머스 이외의 지방에서도 분쟁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런던 북부 인근의 세인트 홀번스에서는 나무 250그루를 자르는 데에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약 1만 7천명의 지역민들이 캔브리지와 그 인근 소도시 캔본 사이에 1억 6천만 파운드가 투입되는 버스 전용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을 철회하라는 청원서에 서명했다. 그 도로가 100년 된 과수원을 통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3월에는 노스앰프턴셔주의 10억 파운드짜리 스탠턴 크로스 지역 개발의 일환으로 건설하는 고속도로 때문에 50그루가 넘는 라임나무를 벌채해도 된다는 승인이 떨어졌다. 이 나무들은 중요한 지역사회 나무들의 보호활동을 지원하는 수목 보호령의 적용 대상이다. 이 나무들의 벌목은 주민 4명이 체포당하는 2주일간의 항해 끝에 일단 중지됐다. 개발회사 비스트리 그루비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얘기하는 동안 작업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2020에서 2021년 사이에 자선단체인 우드랜드 트러스트는 가로수와 숲벌목 위협에 대해 그것을 막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요청이 173%나 늘어나는 것을 지켜봤다. 벌목에 항의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나무 보호장치가 없다고 얘기한다. 지역 주민들이 벌목할 때 제일 처음 듣게 되는 것은 전기톱 소리다. 이는 이미 일이 다 진행되고 나서 자르는 단계에 가서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주민들이 알게 된다는 얘기다. 이탈리아에서는 오래된 나무들이 보호를 받는 등록된 건축물과 같은 대우를 받지만 영국에서는 대다수의 오래된 나무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수목 보호령은 지역 정책당국이 관장하는 것이어서 마음대로 제외해버릴 수 있다. 전형적인 닭장을 지키는 여우다. 나무들을 보호해야 할 의원이 나무를 자르고 싶어 한다고 압력단체 자연을 위한 변호사 소속 활동가 폴 파울리스랜드 변호사는 말했다. 모든 나무들이 꼭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탄소격리와 탄소집적 그리고 생물다양성에는 성숙한 나무들이 훨씬 더 좋다. 새로 심은 나무들은 실패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 증대를 위해 심은 어린 묘목 86만 그루 중에서 4분의 3이 2020년 캔브리지와 헌팅던 사이의 15억 파운드짜리 A4팀 고속도로 개선 사업 중에 고사했다. 벌목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수목 보호활동이 건설 계획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벌목 때문에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든 나무들 중 일부는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것들이다. 문제의 플리머스 지방 나무들은 1980년대의 도로로 애워 쌓인 잔디밭에 심은 것들이다. 절실하게 필요한 프로젝트들도 있다. 예컨대 캔브리지 버스 전용 도로는 새 주택 개발지와 연결되는 것인데 이는 그 도시로 가는 자동차 통행량을 줄여줄 것이다. 그 도로가 없을 경우 2031년까지 자동차 통행량이 70%까지 증가할 수 있다. 대중이 원하는 것과 정당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예컨대 더 많은 주택 건설, 더 많은 도로, 더 많은 인프라, 더 많은 성장은 서로 충돌한다고 우드랜드 트러스트 의장 바보라 영남작 부인은 얘기한다. 서로 협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서포크주의 힌트시험 우즈를 통과하는 내셔널 그리드의 송전설로 운영 계획은 서포크 야생동물 트러스트, 우드랜드 트러스트, 왕립조류보호협회 등과 협의한 뒤 수정됐다. 수목 담당 관리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물론이고 좀 더 일관된 수목 보호령의 규칙들이 건설 계획 시스템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를 높여줄 것이다.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개발업자들은 자연스런 친구는 아니지만 약간의 상호 이해가 뿌리를 내리게 해주는 방법들이 있다. 2018년 8월에 제주도 비자립노가 도로가에 자라고 있던 삼나무들을 벌목하는 일로 소동이 일면서 전국적인 관심사가 된 적이 있다. 비자립노라는 명칭이 상기시키는 비자나무 이미지로 인한 혼동이 문제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도 삼나무든 비자나무든 잘 자란 나무들을 베어내는 이를 영국 사람들만큼이나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세계자연유산에 등록돼 있는 유명 관광지요 휴양지의 나무와 숲들이 단기적 자본 수익을 위한 무분별한 개발에 희생이 되는 것은 제주도와 그 주민들을 위해서도 좋을 리가 없다. 문제의 비자립노 삼나무들은 아마도 도로 확장을 위해 잘려나갔을 텐데 제주도 도로의 대형화와 직선화가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나친 개발을 우려하는 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져 무분별한 벌목을 반대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을 것이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한국 전역에서 대형 도로들이 끊임없이 건설되면서 자동차 운전자들과 자동차 제조업체에게는 좀 더 편리하고 유용해졌을지 모르지만 국토는 과도한 도로 건설로 촘촘히 분단돼 야생동식물들이 서식하기 어려울 지경이 되고 인간의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비판이 늘고 있다. 영국의 예에서 보든 나무들로 대표되는 주변 환경의 훼손이 지역 정치를 바꾸는 시대가 오고 있다. 오래된 나무 몇 고로 자르는 일로 지역의 오랜 정치 기류가 바뀔 수 있는 시대로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을 듯하다. 벌목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나 찬성이 아니라 현지 지역민들과 개발자들이 진심으로 대화하고 협의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는 건전한 민주주의 풍토를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해 보인다. 개발의 형식요건을 채우기 위한 형식적인 대화나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우리 삶을 파괴할 것이다.